나쁘지 않죠? 안녕하세요. 정원제라 바리스타 김입니다. 여기 보면 100아트짜리 퓨처그린 식물 등인데요. 이 빛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어떤 식물이 지금 이 빛을 보고 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이 정도 생명을 유지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바닥이 지저분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왜냐하면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물건만 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를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수국이거든요. 지금 마른 게 보이죠? 보이지만 저희가 물을 지금 거의 안 줘서 그런 거예요. 지금 흙을 보면 바싹 말라 있습니다. 근데 보세요. 싸게 나죠? 지금 식물 등의 빛을 보고 이렇게 싸게 나는 거거든요. 참 너무 신기했어요. 자, 여기 보면 파릇파릇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비가 와서 밖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내놓기 전에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. 자, 여기 보세요. 이 식물도 지금 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. 등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지금 식물이 바라보는 등의 위치예요. 저 100아트짜리라서 빛이 세긴 하지만 아마 단독으로 식물 몇 개만 놓으면 지하실에서 충분히 가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빛이 강합니다. 자, 이렇게 보세요. 나쁘지 않죠? 물을 전혀 안 줬어요. 거의 안 줬습니다. 진짜. 푸석푸석해요. 그리고 이 식물들 보세요. 알루에도 제가 알기로는 빛이 강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이렇게 상태가 완전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가판서스 이 식물도 이렇게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신기하죠? 이것도 저희가 물만 잘 줬으면 아마 얘도 싱싱하게 잘 자랐을 거예요. 초반에 한참 지나고 나서 한겨울에도 얘가 잘 유지하고 있었거든요. 얘도 이제 꺼낼 예정입니다. 진짜 푸석푸석합니다. 흙이 거의 없어요. 물이 그런데 사랑초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. 와 대단하죠?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등이 가정에서 빛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저희가 이미 작년 여름에 이곳에 이제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여름에 제라늄을 갖다 놔서 제라늄을 작년 그 더웠던 여름에도 제라늄을 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. 식물등으로요. 식물등의 효과를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.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고 자 여기도 뭐 거의 물이 없어요. 거의 푸석푸석하죠? 보시면 먼지가 나고요. 실버라도 네 빛으로 지금 이렇게 명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낮에는 더울 지경인데 그래서 저희가 식물을 이런 수국하고 식물들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식물들을 꺼내놓을 예정입니다. 꺼내놔서 비를 맞춘 다음에 이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또 보여드릴게요. 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꺼냈거든요. 이 식물들이 비를 맞고 살아난다. 와 그럼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마 잘 살아나겠죠? 저렇게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버티고 견뎌졌으니 이제 빗물도 마시고 저희의 케어를 관리를 받으면 이 식물들이 굉장히 생기있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 지금 생각보다 비가 덜 와서 긴급하게 밤에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충분히 물을 준 다음에 다음날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. 지금 보시면은 입이 축축 처져 있죠. 자 내일 어떻게 변할지 또 내일 또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. 네 지금 어젯밤에 물을 젖고 그리고 밤사이에 비도 조금 내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 지금 한 12시간 좀 지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식물이 좀 많이 생그러워졌어요. 확실히 자 보세요. 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시면은 축 처져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쫙 올라갔죠. 가지가 쭉 곧아서 올라갔습니다. 자 놀라운 식물의 생명력입니다. 네 입이 굉장히 윤기가 좋아졌어요. 하룻밤 사이에 아마 며칠이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할래에도 이렇게 있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지하실에서 꺼낸 지 이틀째인데요. 머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력이 어제보다도 더 있어 졌습니다. 수국 같은 경우에도 집이 좋고 여기 보면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죠. 기대가 되네요. 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촬영이 될 듯해요. 저희가 이제 마른 입들을 좀 떼어줬고 네 보면 새싹도 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쭉 쳐져 있던 잎들 네 그런 잎들이 지금 다 이렇게 탱탱하게 올라왔죠. 역시 수국입니다. 수국 물수 물수잖아요. 수국이 보면 대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왔죠. 쭉 쳐져 있었는데 수국들 상태가 좋고요.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. 물론 식물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바짝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식물의 생명력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식물 등 하나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식물 등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아직도 식물 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눈으로 직접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식물 등 회사하고 관련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이런 마당이 있는 환경이 아니고서는 가정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환경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럴 때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대안이 식물 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식물 등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. 2만원대부터 3만원 그리고 비싼 거는 20만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돈 몇 천만원을 드려도 햇빛을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등의 그 비용의 가치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햇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식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아쉬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봐요. 빛이 안 들어온다 고민하신 분들은 이런 식물 등으로 한번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가 추천하는 식물 등은 눈에 붉은 색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눈이 편안한 색깔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거든요. 그런 식물 등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가드닝의 제한적인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모두모두 행복하세요. miseede 인터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